오늘은 근처 농장에서 민박을 하기로 했다. 보통 자원봉사자들을 받는 이 농장은 겨울엔 일거리가 없어 일반 민박집으로 운영한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준다. 오늘 묵을방을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 올라갔더니 오두막집 지붕 아래 작고 아늑한 방이 하나 나왔다. 춥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그렇지 않단다. 춥고 긴 겨울을 살아가는 북유럽인의 자신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곳엔 100년이 넘은 사우나가 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에스토니아식 전통 스모크 사우나다. 온도를 올리려면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한다.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사우나는 반드시 만든다는 에스토니아인들. 사우나 사랑이 대단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뭔가를 보여주는데 옛날식 장작 오븐이다. 저녁은 에스토니아 가정식. 양대추를 절인 물기갑사스는 에스토니아의 김치다. 슌트는 우리나라 편육과 비슷하다. 블러드 소시지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꼭 먹는 음식이다. 돼지피를 넣어 속을 만드는데 꼭 우리나라 순대 같다. 맛도 거의 비슷하다. 그 익숙함이 반가웠다. 북유럽에서 이토록 한국적인 음식을 만날 줄 몰랐는데 덕분에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